For people who aren't sold. 팔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뜻이 아니죠. 자 여기서 sell이라는 동사를 좀 보시겠습니다. sell. 첫 번째, 뭐뭐를 팔다. 다 아시죠? 뭐뭐를 팔다. 두 번째, 팔리다. 자동사로 팔리다 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누구누구에게 팔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누구에게 팔다라는 것은 누구누구에게 납득시키다. 또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받아들이게 하다. 예문을 보시면 그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She's hoping she can sell the idea. 누구에게? to clients. 고객들에게. 즉 고객들에게 그 아이디어를 납득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요. The magazine sells 300,000 copies. 그 잡지는 30만부가 팔립니다. 이때 sell. 자동사로 팔리다. The magazine sells 300,000 copies a week. 일주일에요. 그 다음에 sell someone. 누구누구에게 팔다 라는 뜻이죠. 세 번째 의미. sell someone. 누구누구에게 팔다. on something. 이렇게 전체사 언어입니다. on something. 모모를 팔다 라는 것은 누구누구에게 모모를 납득시키다. 받아들이게 하다. I don't think I've sold her. 나는 그녀에게 팔지 못한 것 같습니다. I don't think I've sold her. 그녀에게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녀가 모모를 받아들이도록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I don't think I've sold her. on spending Christmas with my parents. 크리스마스를 나의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지 못한 것 같다. I don't think I've sold her. on spending Christmas with my parents. 그 다음에 be sold on something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수동태죠. be sold on something. 모모를 받아들이다. 모모를 받아들이다. 또는 모모에 열광하다. I'm not completely sold. 모모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I'm not completely sold on that idea. 그 아이디어를요. I'm sold on the idea. 나는 그 생각을 받아들인다. 또는 그런 생각에 열광한다. I'm sold on the idea of living on a boat. 배에서 산다는 발상이 마음에 꼭 든다. 이 말이죠. 다시 본문에서요. for people who aren't sold on mama. 모모에 대해서 열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모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for people who aren't sold on mama. 모모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